네 제가 그 공유 시뮬레이터에 못 들어가서 이걸로 할게요 이건 이거는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 무지개 무지개를 두개 이상을 써서 네 그걸로 한 오든 안에 드는 거라고 하더군요 왜 여기선 왜 반향이 왜 아 됐다 반향이 아 왜 반향이 안 되지 내일도 1인치 어떻게 하는지 왜 반향 조절하면 될까 반향 조절이 됐군요 네 소중한 개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길거에요 제가 이길겁니다 무지개 두개 있었어 네 저 뭐야 여기 있어 무지개 무지개 했을건데 무지개 두개 이상을 써야되니까 이걸로 이게 뭐죠 이걸로 그 동작들 같은 것도 우리 같은 거 썼으니까 해연은 이게 맘 드는데 이거 한 번이면 다시 취소할 수 있나 다 추가하네 이렇게 이렇게 피부색깔 같은거는 네 피부색깔을 정말로 가는데 피부색깔 어딨더라 이거 이거 이거죠 네 네 제가 일단 말을 해리포터 좀 그런가 해리포터 약간 이상하지 한 이 정도 내야지 해리포터 아냐아냐 정말로 저 정도는 아니야 무지개 두개 썼잖아 하자 이거 무지개 라인 5등 안에만 대면 되거든요 제가 이길거 같기도 한데 1등 할거 같습니다 2등은 제가 1등이라니깐요 얼굴 왜저래 얼굴 표정 보러가야 될까 얼굴 표정 아 저런 사람들 아 아 난 뭐 무슨 표정 먹을까 아 아 아 아 약간 그 이 표정 말고 그냥 이 표정 합시다 약간 이런 표정으로 뭐 이거 이 늑대 인간 아닌가 그 뭐지 이거 저 한 번만 내 컴퓨 아니 너가 내 컴퓨터를 물어 뜯었냐 내가 물어 뜯는다 아니 어 어 어 어 어 아 저기 투표하는 사람들 있네요 그럼 하나는 걸어갑시다 아 이 사람들이 저를 뽑는가봐요 약간 투표하는 같은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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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별 줬지 내가 아 별 주면 안 됐었는데 내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펭귄이야 이거 뭐야 펭귄의 적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여 이거 뭐여 이거 뭐여 이거 뭐여 이거 뭐여 이거 약간 독특하게 네 여기 주머니인가요 주머니랑 뭐 더 넣고 더 넣고 더 넣고 날 수도 있겠네 주문면 안 나 일단 손 이거 뭐야 이게 작전을 했구만 이거 뭐야 미안하지만 내가 그 이벤트를 가져가 이상 잘한 것 같기도 하니까 목표 목표 하나 주지 내가 아야 코끼리 칼락스 보소 코끼리 칼락스 코끼리가 있었구나 코끼리도 할 수가 있었네 코끼리 코에다 치그 코끼리 칼락스 이렇게 식물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약간은 열심히 만든 거 알았었는데 정성이 느껴져요 아 이게 뭐야 네 옷도 이런 옷이 있구나 그런 품도 있겠어? 대단하군 대단하군 그럼 주문 어디서 배운 걸까요? 아아 아 어 도대형 도대형 꼴등 제가 꼴등 네? 제가 이거라고요? 1등 이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나와도록 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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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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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였습니다 머리부터 그럼 이제 뭡니까 어깨뽕을 받으러 가야 되죠 또 역시 여기에서 알림을 또 여기 여기 또 들어가서 오세요 왜 어깨뽕 안 나오지 아 여기 나오구나 잠깐 이건 공룡인데 어깨뽕을 받으러 가야 되죠 여기가 여기가 밉시티 밉시티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닐텐데 밉시티 밉시티 입니다 뭐지 써보 나갔는데 봤네 이렇게 하나 다 삭제해 이것도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나왔다 이런 이럴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로딩레거에 다시 여기 들어가 주신 다음에 잘 되어있었나 잘 되어있었군 여기다 여기서 맵을 못찾겠다면 여기서 이걸 누르고 맵시티인가 무슨 시티 밉시티인가 뭐 여기를 눌러주고 그리고 이걸 눌러주고 이걸 눌러주고요 약간 이미지가 약간 이상한거 같은데 약간 이렇게 머리에 쓴걸 보이죠 여기에서 하늘색이라고 합니다 뭐죠 하나 받은거 같은데 이 삶은 다 했네 이제 꼬리 받아야 되는데 쟤 보니까 아까전에 꼬리 받은거 같거든요 아까전에 뭔가 떳되고 꼬리인거 같습니다 그냥 그냥 들어왔는데 꼬리 아니네 사기였어 사기 로블럭스 드디어 사기를 칩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 회이크 어제 회이크를 줄 수가 있어 아닌가 오른가 빨리 여기 맵시티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빨리 들어가주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인거 같아 이 위벤트 아닌가 제가 이거 끝난줄 알고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되더라구요 이 모드가 나왔는데 모드야 노래가 좋네요 여기서 이렇게 무궁이 있네요 좀 모르고서 갈래 여기에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모르겠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잠시만요 잠시요 여기에서 사주십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제 가서 부금이 있는데 여기로 아닌가? 어디지? 여기군 여기로 내가 그 그릇대 공책하는가? 여기서 오면 되는데 제주 찾으십니다 지금 어딜까요 지금 가죽이다 그냥 이제 지금 왔습니다 여기를 주십을 하죠 주십을 하겠습니다 여기로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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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에서 집 들어온 다음에 묻어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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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랑 다 이 쪽에서 약간 가까울 수 있는 교훈인데 이제 제가 알아두겠습니다 근데 늦으면 뺄거에요 거리를 갖기 위해 여기로 닭 열레 참깨 여기 상점에서 그 뭐였지? 여기에서 이거네요 이걸 삽시다 구매를 하는거에요 충동구매에요 자 그리고 가두세요 문을 닫고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여긴 자 그리고 가두세요 뭐지? 킥부터 확 넘어진 것 같은데 뭐야 이게 제 집이죠 어 너라도 넌 물 설치를 할겁니다 이제 설치하면 물 까먹은 것 같습니다 어 이걸 여기다가 놓으면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요 이렇게 싶습니다 바로 이거 하고 나가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길 보면 어 어깨뽕 이것이 어깨뽕 네 그럼 딱 한개가 남았습니다 이틴구처럼 낼 수가 있습니다 이틴구처럼 하려면 어 일단 꼬리까지 닿았으니까 저걸 닿을게요 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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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하려면 꼬리를 하려면 이거 이 게임을 해야됩니다 다른 어 이 게임을 해야되는데 저는 잘 안 들어가지더라구요 근데 갑자기 잘 갑자기 막 잘 들어가지진 않겠죠 소리가 들리네요 소리가 들리네요 이쪽 파일이 크네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여기에서 여기에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걸 이 사진을 클릭해 주시면 이 화면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딱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누르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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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것 빠는데요 안 될 것 빠는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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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이소프트 파워프라고 하는 건가 멈추 안 될 것 같습니다 까 여긴 바로 공 동물 시뮬레이터인데 아 여기 다른 거 골라야 되는데 그럼요 아 여기에서 그 뭐지 여기였나 여기에서 빠른 애로 빠른 애로 고르겠습니다 빠른 애로 골라서 가겠습니다 아 얘가 좀 빠르거든요 한자취 하겠습니다 한자취 하겠습니다 고핀씨 잘 먹을게요 고핀씨 잘 먹을게요 고핀씨 딱 한번만 말합니다 고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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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핀씨